가코드에 찍어야 돼 지성이 봐봐 영수증 뭐 샀지? 영수증 볼까? 여기 형은 사진 찍어보자 뭐 샀어? 꽈배기라고 쓰이네 꽈배기 꽈배기 하나만 샀어 꽈배기 하나만 샀어 지성아 그거 지우는 거 누르면 안 돼? 안 돼 계란 3개 사는 거고? 계란 안 찍힌 거 같은데? 계란 소리 안 났어 됐다 아니야 지금 계란 1개야 계란 2개 계란 4개 사세요 계란 3개 계란 4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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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모두 다 제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이건 어디에 가나?